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3월 학평의 해설 강좌입니다. 전문항 다 찍지는 않을 거고요. 조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한 10문제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게 1등급 커트라인, 2등급 커트라인입니다. 이렇게 내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건 정확하게 끊지 못하는 거예요. 왜 끊지 못하는 거냐 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82점을 받았다고 했을 때도 이게 마이너스 18점이 선택과목에서 몇 점이 나갔느냐, 공통과목에서 몇 점이 나갔느냐에 따라서 표준점수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분포를 적어놓은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2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언매 선택자인데 82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2등급이 될 수도 있고 3등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점수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년의 경우를 보면 메가스터디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도 실제로 이 데이터 안에는 N수생 데이터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수생들이나 N수생들이 시험을 치고 이렇게 적습니다. N수생까지 포함돼 있어서 실제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에 실제 응시했던 고3 학생들의 데이터로만 따지면 실제로 점수가 조금씩 내려가는 경향이 작년, 예년에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모의고사를 학교에서 치든 아니면 학원에서 치든 했던 학생들의 분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거의 뭐 수능하고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중요한 건 이제 화작과 언매의 차이점이죠. 1등급 커트라인 차이점이 얼마나 되냐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한 2 내지 3점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2 내지 3점 정도. 그러니까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은 8점, 마이너스 8점이죠. 92점. 92점을 받으면 1등급이 거의 확정됐다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선택에서 얼마를 나갔든, 공통에서 얼마를 나갔든 간에 어쨌든 92점으로 거의 확정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언매는 이제 89에서 90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2 내지 3점 정도, 한 문제 정도의 차이가 실제로 언매 선택자에게 점수상으로는 좀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등급 커트라인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건 뭐 충분히 예견했던 법입니다. 한 2점 내지 3점 정도는 차이가 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도 학생들 보니까 문제를 풀면서도 뭘 선택할까 고민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언매는 공부량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샘 생각엔 언매가 그렇게 오랜 난이도가 그렇게 높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밸런스를 유지해줘야 돼서. 그리고 화작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올 확률은 있습니다. 이거 고려하시고요. 지금 내가 언매를 1, 2학년 때 공부를 좀 했다. 혹은 뭐 난 재수생이라서 고3 때 언매를 좀 공부했다. 그럼 뭐 조금만 더 하시면 될 거니까 언매 선택한 거 권하고요. 아니다. 나는 2등급 정도만 받으면 된다. 수시가 목적이다. 혹은 딴 과목 할 게 너무 많다라고 하신다면 언매 공부한 대신 화작은 실제로 공부할 게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편안하게 화작 선택하고 다른 과목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뭐 안 되라면 당연히 언매 선택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언매를 선택했을 때의 부담이라는 것도 없지 않으므로 이건 정말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결과는 이렇게 2 내지 3점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들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선택과목의 난이도보다는 공통과목의 난이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올 수능도 그런 기조를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해설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입력해 준 정답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답률을 쭉 보니까요. 주로 이 두 지문에 집중돼 있습니다. 오답률 상위 문제가요. 첫 번째 입문 철학 지문 그러니까 비문학의 두 번째 지문이죠. 그 다음 마지막 기술 지문. 이 두 문제의 어려운 문제들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포진돼 있었고요. 문학에서는 24번 문제가 오답률 순위 9위 정도에 마크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두 지문과 이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조금 깊이 있게 다뤄볼까 합니다. 괜찮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본 지문이지만 샘하고 같이 6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16번부터 21번에 담긴 지문을 샘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딸린 문제들 중에서는 19번 문제가 전체 정답의 오답률 1위입니다. 30 한 3, 4% 정도의 정답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가 3위 그 다음 18번 문제가 5위 이렇게 돼서 오답률 순위로 1위, 3위, 5위 이 세 문제가 이 지문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지문을 좀 차분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이 인식론의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기출도 유사한 게 좀 있었고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해본 학생이면 이 지문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겠다 싶긴 한데요. 그래도 샘하고 같이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가문단이요.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읽을 때 현장에서 어떻게 읽었어야 되는가 는 것을 고민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서구 철학 전통에서는 암, 즉 지식을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고 파악한다.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서구의 전통에서는 안 지식을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고 정의한대요. 자, 그다음 문장 보세요. 참인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기에 불충분한 이유는 이라고 했잖아요. 참인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기에 불충분한 이유는 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왜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지식인가? 자, 우리가 어쩌다 참인 믿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런 바 정당화 대조되는 건 어쩌다야, 어쩌다. 어쩌다 참인 믿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당화된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와 같은 논의는 어떤 믿음이 참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가질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바 정당화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충분한 이유나 근거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참인 믿음. 됐어요? 이게 바로 안다, 지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전통적인 인식론에서는 명제 P가 실제로 참여야 돼요. 자, 명제 P가 실제로 참여야 돼. 그 다음, 인식주체 S가 P를 믿어야 돼. S가 P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S는 P라는 그의 믿음에 대해 정당한 이유나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S가 P가 참이란 믿음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나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그죠? 네, S는 P라는 것을 안다고 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다? S는 P를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즉, 지식이라는 것이 성립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통적인 인식론이다 이 말이에요. 즉, 정당성, 참, 믿음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된다면 우리가 지식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는 서양의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안다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죠? 이걸 설명한 것이고 이걸 설명할 때 아, 정당성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읽어내시면 되죠. 그죠? 이 정도 읽는데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전통인식론에서는 서양의 전통적 인식론에서는 자, 지식을 가진다. 안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걸 안다고 얘기해야 되느냐. 자, 일단 P란 명제가 참이어야 돼요. 참이어야 되고 S는 P란 명제를 믿어야 돼요. 그게 참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이 정당화돼야 돼요. 그 정당화된다는 건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가지고 믿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S는 P를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 문단입니다. 시작을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자, 두 번째 문단 가보자고. 서구의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던 지식의 세 가지 요소가 지식의 필요충분 조건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제기한 사람은 개티어이다. 아,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개티어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반박했느냐라는 게 궁금하잖아요. 읽어봅시다. 다음 예를 통해 그가 제기한 반론을 이해해보자. 좋아요. 다음 예를 통해 그가 제기한 반론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죠. 카페에서 한국 대 일본의 축구 시합을 방영하고 있다. 아이, 모의고사 날 한일 전하는 것도 어떻게 하시고. 자, 카페에서 한국 대 일본의 축구 시합을 방영하고 있다. 카페 안에 다수의 한국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여 안에서 들리는 환호성을 듣고 나는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고 믿게 되고 실제로 한국이 골을 넣어 지금 1대 0이다. 이때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는 내 믿음은 정당화되며 참이다까지 끊어봅시다.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럼 보세요.